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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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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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! 지금 청소수석 몬퍼도 진는데 청소수가 고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.. 전 اشترك ao bono 제거가 내ZY! 전올째였습니다. 전 시장 웬홀에서 다시 재개비하고 있습니다. 저 빨간 주황색으로 앉아서 고치야됩니다. 자 우리 고등학생님 박성현입니다. 여기 쉽더라서 확실히 빠르고 힘이 얹힌다. 화이팅! 계속! 화이팅! 어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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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헛살. 지금 양진다 3명씩 선수에 나갔습니다. 지금 3대 3인 선수입니다. 지금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공격하는 청소를 줍니다. induce 돈 перв아anton 연락각에 큰 힘을 치셔야 됩니다. 목발ように eler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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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격적으로 지금 얼굴이 맞았는데 심판이 맞았는지 충격이 없는 것 같으니까 홍 선수의 정확한 과격으로 인정돼서 지금 어머님 옆에서 침롤을 세웠습니다 공 선수 원통가격으로 경고! 나이스! 지금 원팀을 장착하면서 지금 진저바 10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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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통 택견 경기 대회 없는 감독의 박성규입니다. 오늘 시합은 일단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고요. 앞으로 다음 시합도 마침내까지 저희 현실에서 최대한 잘 적응하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기술, 멋진 택견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